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들이 나라를 떠나는 부분에 젊은 의사들 가운데 한 75% 정도가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문제는 개인마다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을 대단히 존중하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태어난 장소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활동한 것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도 계약인 것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이 안 들면 계약 주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큰 그런 조사를 했네요. 메디칼 타임스가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가지고 의대생 전공이 레지던트 각 150명씩 300명을 조사하니까 굉장히 대규모 조사입니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했는데 설문조사에 참가한 전공이 82.1%는 전공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가 한국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가 49.6%를 1위를 차지했고 필수의료가에서 무분별한 소송이 33.3%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젊은 인턴이나 전공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필수의료가에 대한 소송 문제가 좀 진화가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 수가 많고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현재 사법체제 하에서 필수의료가에 대한 의료소송 문제를 낮추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럼 한국의료제도에 대한 해의인데 그럼 한국의료제도가 무임성차라든지 다수에 의한 약탈을 다수에 의한 소수를 여러분들 소수를 좀 짓누르는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훨씬 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이런 추세가 강화가 될 겁니다. 의사는 투표자수로 따지면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다수입니다. 환자나 환자후보군은. 그래서 다수가 항상 소수를 억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의료시스템 자체가 점점점점 더 사회주의화된 메디칼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메디칼 타임즈의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윤정부가 여러분들 도화선을 불을 질렀는데 사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사람들의 여러분들 태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다수가 의사집단들을 더 많이 뭡니까 가져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젊은 분들은 변경되지 않는 제약조건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라는 변경되지 않는 제약조건을 잘 보시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이 보시면 전공이 수료 의향이 있냐 68.5%인데 과거에는 거의 다였답니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전공이 수련을 시작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개업하기가 좋은 안과, 내과, 정형외과, 예비인후과 이런 쪽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이른바 바이탈학과를 불리는 4%, 외과 4%, 언급의학과 1%, 산부인과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필수 의료과 분야에 종사해오신 그런 외과의사분들이 필수 의료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명관을 가진 일부 바이탈뽕에 취한 분들 제외하고는 이게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폐해가 가시화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특히 의대생들은 45.8%가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은 19.9%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 수치는 한 거의 50% 육박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통찰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대학 동기들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 1970년대 말만 하더라도 좀 개인 부모들 그런 부모들은 이제 어느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해서 꽃을 피운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예전에 활동하던 그 주거지에 가까이 사시던 분이 그분이 아마 어머니가 이화여대 그 당시에 영문과 지금은 70대 중반 정도 되셨죠. 아버지는 대기업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그런 해외 업체들의 비서실에 근무해놓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리를 잘 파악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똑똑한 친구였는데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벌써 영어가 능숙하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전문의가 돼 가지고 미국에서 벌써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깨인 시각 때문에 활짝 다음 세대가 꽃을 피운 경우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하고 그다음에 인턴들 이런 의과대학생들은 뭘 보면 되느냐 이야기죠.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냐 이야기죠. 그거는 이 딱 한 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게 이번 사태가 진화가 되면서 더불음주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공공필수지역의료확충을 위한 이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걸 인정 안 하겠지만 더불음주당이 이런 집권하게 되면 그냥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직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은 이 체제로 갈 겁니다. 이런 체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오랫동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음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유로노조 등 신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로 붕괴가 코어 앞인데 더불음주당이 공공의대법 발의했습니다. 분란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더 안 돌아올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주 여러분들 뭐죠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겁니다.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옳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분야 아시니까. 그냥 홍준표 지사가 그 이름도 정치적 박해라든지 비난을 무릅쓰고 진주의론을 폐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갈 거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면 이 방송 부분만 여러분들 분명히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주의론에 가기라면 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순천의론에 가가지고 광주의론에 가가지고 천국에 다 만들겠죠. 강원의론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과 전공의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깨어났으니까 의사가 필요한지 공무원들이 필요한지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바이타리어 의사의 꽃이라고 했는데 이제 뒤도 안 보고 외국으로 가겠답니다.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 장하시다고 정말 대단한 일 하셨다고 어마어마하게 그 여러분들 꿈에도 그리든 한 건 잘하셨다고 아들을 외국으로 빼앗아간 인간들 어디 잘 먹고 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아드님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박사 방송 한번 보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이의 도도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의료 분야에 국한돼서 이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이번 의료 문제입니다. 본인들에게 조만간 어떤 일이 닥지질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반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린 날이 있을 겁니다. 어지간히 엉터리 정책도 국민들의 간접적 영향을 주지 의료 정책만큼 직격탄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가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선거를 포기했고 의료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씩 포기할 겁니다. 하나씩.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선거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그건 당장지는 피부로 당장은 몸이 안 와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